오늘 소개해드릴 빌드는 조폭 강령술사입니다. 소환술을 쓰는 강령술사 빌드인데요. 시즌1이 되면서 아기심장으로 인해 뼈창 강령술사만큼 성능이 뛰어난 빌드로 재탄생했습니다. 악몽던저 고단에서는 오히려 뼈창 빌드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령술사의 고유 아이템인 맨델런의 반지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다른 빌드로 강령술사를 육성하고 계신 분들은 맨델런의 반지를 파밍으로 획득하시면 이 빌드로 전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맨델런의 반지는 행운의 적중이 발동하면 소환수들이 강력한 딜을 줍니다. 그런데 뼈가묵으로 몬스터를 한 마리 이상 가두면 맨델런의 행운의 적중이 바로 발동하는 버그가 있습니다. 프리시즌 때부터 있던 버그인데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사용 가능함을 보니 어쩌면 일부러 의도한 버그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뼈가묵을 사용해서 소시로 맨델런의 효과를 자주 발동시켜줄겁니다. 이발사의 심장과 함께 사용해주면 소환수들의 딜이 엄청나게 뻥튀기 되는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체 캐릭은 그림자 마른병 지속효과를 이용해 지속적인 암흑딜을 해줄겁니다. 뼈 폭풍은 위상을 통해 암흑 데미지로 바꿔주고 마른병 시체 폭발을 신성 모독자의 심장을 통해 자동으로 시전해줍니다. 신성 모독자의 심장은 시체 폭발과 시체 축수를 자동으로 시전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환수 해골들도 자동으로 소환해줍니다. 노화고라의 심장까지 함께 사용해주면 무려 4개의 스킬을 자동으로 시전해줍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저 뼈 감옥으로 맨델런의 행운의 적중을 발동시켜주고 뼈 폭풍과 피의 안개를 이용해 근처 몬스터들에게 노화와 지속적인 암흑딜을 주는 겁니다. 골렘은 사용해주지 않습니다. 스킬 칸이 6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넣어줄 칸도 없을 뿐더러 해골만으로도 충분히 엄청난 딜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골렘은 희생에서 극대화 피해를 높여줍니다. 본체의 극대화 확률, 극대화 피해, 취약 피해, 공격 속도 옵션은 소환수들에게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전투 방법은 이렇습니다. 몬스터가 보이면 뼈 감옥을 시현해 가둬줍니다. 해골들이 모두 소환되어 있는 상태면 뼈 감옥 안에 시체가 생성되고 자동으로 시체 촉수가 시현되어 근처에 몬스터들이 묶여질 겁니다. 이때 본체는 뼈 부품과 피한 개를 사용해 노화 저주와 암흑딜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소환수들이 때리는 딜은 맨델런의 반지 행운의 적중이 발동되어 엄청난 딜을 쏟아부일 겁니다. 보스전 전투도 똑같습니다. 보스를 뼈 감옥 안에만 가둬주면 맨델런과 미발사의 심장 효과로 인해 순식간에 녹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기술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암흑 스킬이나 3포인트 넣어주세요. 핵심 기술엔 잘린 살점에 3포인트 찍어서 시체 생성량을 늘려줍니다. 피한 개를 섬뜩한 피한 개까지 찍어서 생존기인과 동시에 시체 생성까지 해주고 시체 폭발은 마른뼈 걸린 시체 폭발까지 찍어서 암흑 피해로 바꿔줍니다. 뼈 감옥은 맨델런의 반지 행운의 적중 발동용으로 사용해줄 겁니다. 섬뜩한 뼈 감옥까지 찍어야 맨델런 효과가 발동되므로 반드시 찍어줍니다. 해골전사 숙련에 3포인트 찍어서 소환수의 공격력과 체력을 높여주고 기분 나쁜 수학에 1포인트, 죽음의 동력에 3포인트 찍어서 시체 소모 시 피해량을 늘려줍니다. 시체 폭발뿐만 아니라 뼈 질풍의 위상을 통해서도 시체들을 소모해줄 겁니다. 저주 기술에선 노화 저주를 혐오스러운 노화까지 찍어주고 피해증폭에 3포인트 찍어서 저주에 걸린 적에게 주는 피해량을 늘려줍니다. 저주는 스킬칸에 넣지 않고 노화오라의 심장을 통해 자동으로 시전해줄거기 때문에 전투시 피한계를 이용해 몬스터들에게 노화를 시전해줍니다. 죽음의 운청에 3포인트 줘서 금접 피해량과 피해 감소를 늘려주고 해골 마모박자 숙련에 3포인트 찍어서 소환수의 공격력과 체력을 높여줍니다. 시체 촉수는 역병 걸린 시체 촉수까지 3포인트 투자해줘서 광역시시용으로 사용해주고 사신의 추적에 1포인트 어스름과 공포에 3포인트씩 찍어서 어둠기술로 주는 피해량을 늘려줍니다. 궁극기는 뼈폭풍을 최고의 뼈폭풍까지 3포인트 투자해 시전시 피해 감소와 극대화 확률을 높여줍니다. 휘감는 피취를 위상과 함께 사용해 극대화 확률을 높여 이발사의 심장 발동용으로 사용해줍니다. 오무적인 지도자의 3포인트 지옥의 사령관의 3포인트 찍어서 소환수의 공격속도와 피해량을 늘려주고 정수 숙박의 1포인트 죽음의 변호의 3포인트 투자해 소환수의 생존력을 높여줍니다. 핵심 지속효과는 그림자 마른병을 찍어서 암흑 피해량과 암흑 피해를 받는 적에게 주는 피해량을 늘려줬습니다. 망자의 서입니다. 해곤전사는 수학자 두번째 업그레이드를 이용해 시체 생성량을 늘려줍니다. 해골 마법학자는 암흑 두번째 업그레이드를 통해 그림자 마른병 핵심 지속효과를 늘려줍니다. 굴렘은 무쇠 굴렘을 희생시켜 극대화 피해를 높여줍니다. 아이템 세팅입니다. 투구는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총방호도, 최대 생명력, 지능, 모든 능력치 옵션을 챙겨줍니다. 이 빌드에서 사용하는 모든 스킬들이 쿨타임을 사용하는 스킬들이기 때문에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옵션을 챙겨줄 수 있는 부위들은 모두 챙겨주는게 좋습니다. 위상은 피바람의 위상을 통해 해골전사 숫자를 늘려줍니다. 갑옷은 총방호도, 최대 생명력, 피해감소 옵션들을 챙겨줍니다. 위상은 불복의 위상을 통해 전투시 방호도를 높여줍니다. 장갑은 극대화 확률, 공격속도, 행운의 적중 확률, 지능, 모든 능력치 옵션을 추천드립니다. 극대화 확률과 공격속도는 소환수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옵션들에게 챙겨주는게 좋습니다. 위상은 마른병 위상으로 그림자 마른병 핵심 지속효과 이후 주는 피해량을 늘려줬습니다. 바지는 갑옷과 같습니다. 총방호도, 최대 생명력, 피해감소 옵션들을 챙겨줍니다. 보호하는 폭풍의 위상을 통해 뼈폭풍 시전시 보호막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신발은 이동속도, 지능, 모든 능력치, 정의의 처치 후 이동속도, 시체촉수 등급을 챙겨주세요. 끈적거리려 위상으로 해골 마법학자의 숫자를 늘려줍니다. 무기는 행운의 적중 옵션이 붙어있는 마법봉을 추천드립니다. 극대화 피해, 취약 피해, 지능, 모든 능력치 옵션을 챙겨주세요. 극대화 피해와 취약 피해 역시 소환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챙겨주는게 좋습니다. 뼈질풍의 위상을 통해 뼈폭풍이 시체 소모시 지속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보조무기는 방패를 사용해줬습니다. 메인딜은 맨델른과 이발사의 심정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본체의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방패를 추천드립니다. 옵션은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최대 하수인 생명력, 행운의 적중 확률, 피해 감소 옵션들을 챙겨줍니다. 위상은 폭발하는 안개의 위상을 통해 피안개가 시체폭발을 일으키면 쿨타임을 줄여줄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목걸이는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이동속도, 공포, 어스름, 지옥의 사령관 지속효과 등급을 추천드립니다. 위상은 휘감는 핏줄의 위상을 통해 시체 촉수 시전시 극대화 확률과 피해량을 늘려줬습니다. 반지는 맨델른의 반지를 한쪽에 반드시 사용해주시고 다른 한쪽 옵션은 극대화 확률, 극대화 피해, 취약 피해, 최대 하수인 생명력, 행운의 적중 확률을 추천드립니다. 위상은 궁극의 위상을 통해 뼈 폭풍을 암흑 피해로 바꿔줬습니다. 심장은 이발사의 심장, 신성모독자의 심장, 노화오라의 심장을 사용해주세요. 이발사의 심장으로 광역딜이든 단일 딜이든 엄청난 딜을 넣어줄 수 있고 신성모독자의 심장과 노화오라의 심장으로 사냥시 스킬 4개를 자동으로 치전할 수 있습니다. 정복자 노드입니다. 기본 노드에선 증폭 문양을 사용해 범인의 마법 노드 효과를 높여주고 저주에 걸린 적에게 주는 피해를 늘려줬습니다. 희귀노드인 대악마, 지식, 보존을 찍어 공격력과 방호도를 높여주세요. 두번째 보드는 소환수 관련 노드들이 많은 이교우두머리 보드입니다. 희귀노드인 중장각과 전설노드 이교우두머리를 통해 소환수들의 방호도와 생명력, 공격력을 높여주세요. 그 다음 주입된 전사와 꼭두각시 연기자 노드를 찍어주고 희귀노드는 망자사육사 노드를 사용해줍니다. 대군주와 구금노드까지 찍어서 하수인의 피해와 피해 감소를 늘려줍니다. 세번째 보드는 죽음의 냄새 모드입니다. 전설노드 죽음의 냄새로 시체가 존재할 때 피해 감소를 늘려주고 통지의 희귀문양을 통해 군중 제어 효과에 영향을 받는 적에게 주는 피해를 늘려줍니다. 근처의 희귀노드들은 모두 찍어주세요. 네번째 보드는 메마른 모드입니다. 갈가먹는 어둠 희귀노드로 암흑피해 영향을 받는 적에게 주는 피해량과 정해에게 주는 피해량을 늘려줍니다. 어둠 문양으로 암흑피해와 피해 감소를 챙겨줬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모드는 식인보드입니다. 전사 문양을 통해 해골전사의 공격력과 방호도를 높여주고 식인전설노드까지 찍어서 시체 소모시 공격력을 높여줍니다. 그 다음 질식 희귀노드와 독조절 희귀노드를 통해 극대화 피해와 방호도를 높여줍니다. 백레벨 기준 정복자 노드는 영상 도보기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폭 강령술사 빌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 빌드이기에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하고 많은 분들이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또 다른 강령술사의 빌드인 피해창 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